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활메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승원입니다. 저희는 2009년부터 복관경 장비매 기구를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정부 R&D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관경 기구 및 외과 제품 6종을 개발 완료하였고요. 디자인 특허 4건과 기술 특허 3건을 추론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매년 매출액의 20%를 투자하여 매년 1개 이상의 제품을 개발 허가함으로써 의료기기 전문 업체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복관경 의료기기 특성상 외산 제품의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꾸준히 신제품을 출시하고 외산 제품을 대체하여 국산화하고 나아가 수출에도 봉을 들여 한국산의 의료기기 우수성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생산시설 확충 및 자동화 설비 계획에 신규 투자를 하여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부편사항을 접수해서 제품의 사용성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설계, 금형 및 제조, 유통을 아우를 수 있는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